안녕하세요 유튜브 팁과 장비를 공유하는 미국 튜브입니다. 여러분이 카메라를 구입하시면 같이 오는 렌즈가 있습니다. 번들렌즈라고도 하고 또 키트렌즈라고도 하는데 이 렌즈는 과연 어떤 렌즈인지 왜 안 좋은 것인지 다른 렌즈를 구매해야 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진기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구입을 고려하실 때 번들렌즈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실 겁니다. 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번들렌즈는 대부분 중렌즈의 종류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프로렌즈가 아닌 조금 많이 저렴한 렌즈인데요. 각 브랜드마다 번들렌즈가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캐논 M50와 15mm, 45mm로 찍고 있는데요. 요즘 캐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면은 24, 105mm를 번들로 많이 팔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번들렌즈는 안 좋을까? 근데 일단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렌즈가 번들렌즈가 300만원 아니면 500만원 렌즈랑 비교했을 때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번들렌즈 한 개를 두고 안 좋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카메라 회사가 쓸모없는 렌즈를 만들지는 않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번들은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조리개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렌즈라고 하면 1.2, 1.4, 1.8, 줌렌즈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2.8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번들 같은 경우는 조리개 값이 넓어서 예를 들어서 15mm나 45mm로 찍을 때 조리개의 변화가 많이 온다는 것이죠. 이 렌즈의 경우에는 조리개가 3.5에서 6.3까지 가니까 기본적으로 1.4랑 비교했을 때는 약 한 60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또한 번들은 번들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렌즈 자체의 퀄리티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로 라인과는 많이 다릅니다. 비오는 날이나 아니면 렌즈 자체에 사용되는 부품의 종류가 다르겠죠. 많은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일반 가격으로는 약 100불에서 15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 회사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말고도 사진 이미지 자체도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선명함과 블러리 같은 그런 것들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 반대로 프로 렌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고 싶어하는 그 렌즈는 뭐가 다를까요? 먼저 프라임 렌즈라고 하면은 줌 렌즈가 아니라 하나의 유리를 통해서 일정하게 찍을 수 있고 예를 들어 50미로 찍으면 화각이 약 47도, 85미로 찍으면 28도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줌 렌즈 같은 경우는 조리개가 일정한 렌즈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24에서 70미리, 70에서 200미리, 2.8 같은 경우는 24미리, 70미리, 200미리 조리개가 같은 2.8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 렌즈인 경우 상황과 브랜드와 렌즈에 따라 다르지만 조리개 값이 번들렌즈보다는 좀 와이드하죠. 그리고 당연히 번들렌즈보다 튼튼합니다. 들어가는 부품도 플라스틱보다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것이고요. 어느 정도 비에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만큼 튼튼하고 그만큼 값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값도 많이 나가지만 무게도 많이 나가요. 사진과 영상 이미지도 많이 다릅니다. 프로 렌즈의 렌즈 자체가 번들렌즈보다는 크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곡선이 달랐는데요. 그 선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보라색이나 초록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번들렌즈보다는 프로 렌즈가 훨씬 색감이 깔끔하다는 겁니다. 그럼 번들렌즈와 프로 렌즈를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을 사용을 해야 하나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어떤 사진을 찍고 싶으신지 아셔야 합니다. 여기 영상에도 이야기를 하였지만요. 여러분이 몇백만원짜리 렌즈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진과 영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의 레벨이 필요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뭐 사진에 블러가 필요 없다. 뒷배경 안 날려도 된다. 그래서 뭐 조리개 2.8 프라임 렌즈 없이 일반 번들렌즈로도 충분하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 비교를 해보면 욕심이 나기는 하지만 번들러도 사진은 찍히고 영상도 좋은 영상도 찍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번들이 안 좋다라는 고정관념은 좀 깨셔야 합니다. 또한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렌즈도 중요하지만요. 조명입니다. 어두운 데서 조리개가 4나 5.6으로 찍히면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6.3이라면 얘기할 필요도 없이 완전 어둡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사진을 찍으시는 장소나 아니면 배경에 충분한 빛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번들도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여러분이 그 조명을 충분히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번들러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삼각대를 사용하셔서 안정적인 사진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추천드린 삼각대 밑에 내용의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조명이 좋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야외에서 날씨가 흐릴 때나 아니면 비올 때 저녁이 될 때 그럴 때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번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프라임 렌즈 50mm를 가지고 많이 찍기는 하는데 샤프한 것과 밝기와 그 다음에 블러 3종 세트를 경험할 수 있기에 인물 사진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이라는 그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대부분 프로 렌즈가 무겁고 또 크기 때문에 많은 영상 하신 분들에게는 그만큼 큰 짐벌이 필요하고 좁은 공간에서 찍을 때에는 여러 가지 제한 또한 생깁니다. 어떤 렌즈는 카메라보다 무겁거든요. 그런 반면 번들렌즈 같은 경우는 작고 핸들링 또한 편안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사진 촬영을 하시는데 그 컴팩트한 그 한 장점이 있습니다. 번들렌즈 프로 렌즈는 사실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인지라 처음에 번들렌즈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렌즈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찍기 전과 후가 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사진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비싼 것을 사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목적에 어떤 것을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 그 렌즈의 초이스가 많이 변합니다. 물론 비싼만큼 더 어드벤테이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렌즈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싼 렌즈로 구입했다고 해서 사진을 잘 찍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비빨이라고 하기 때문에 분명 사진은 다르게 찍혀요. 좀 잘 찍히긴 해요. 처음부터 부담을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필요한 렌즈 필요할 때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게 제일 힘들지만요.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여기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